혹시 렉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? 렉카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요?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를 낼 때 렉카가 빨리 오잖아요 귀신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화성공공아파트라든지 또 백신 관련 이런 다른 회사 대표 회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세요? 의원님 서초구 출신이시죠? 서초구 지역구시죠?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종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민들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세